전수해야 되니까 언니가 언니 이거 다 올려버릴까? 갈비입니다 이거 어디 찍고 있는거야? 그때 찍고 있어요 나에 찍고 있는거지? 아니아니 자 갈비 야 저리 치워 왜? 내가 걸쳐지 갔는데 보고 오지도 않아 보고 오지도 않아 아 진짜? 치워 날 봐요 날을 봤는데 날을 보세요 여자오빠 여긴 지금 이건 제가 아닌거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빠 감사합니다 오빠 편전오빠요 아직도? 응 필수로 어떻게 다가픈데요 나 그런거 이렇게 해야되겠다 삼성오빠 삼성오빠 저 내일 생일이에요 생일이면 싸두는거 아니야? 나 내일 생일에요 그래도 갖고 오빠 아 아 모르겠다 초벅했어 안녕하세요 초벅은요 나한테 별리 시가치고 시가치고 언니 저렇게 맛없게 먹는다 주봐 내가 할게 여러분 제대로 된 먹방을 보여드려 먹방은 또 다름이 있지 않습니까? 고기 고기를 싸야되요 고기를 싸야되요 고기 이뻐 고기 이쁘다 가빈이 형같이 고기 이뻐 고기 이뻐 고기 이뻐 고기 이뻐 고기 이뻐 먹방아 배와! 김기에서? 김기에서? 떨려! 국날씨! 아우, 뒤꿔치지!